여기는 하늘정원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올라오시면 약간의 의자, 약간의 테이블이 있습니다. 가지고 올라오셔서 저와 함께 마주할 수 있습니다. 듣고 싶은 노래 010-3890-0012, 010-3890-0012 문자로 주시든지 유튜브 굿모닝, 준모닝 유튜브 들어오셔서 유튜브 창에 남겨주시든지요. 들어온 김에 또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엽서 있습니다. 엽서, 이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엽서에 써서 엽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. 점점의 엽서, 엽서는 친구, 저 어디 엽서는 친구, 이리 와봐요. 아저씨가 멋진 추억 하나 만들어줄게요. 자, 마이크, 마이크 잡고. 괜찮지, 얼굴 나가도? 왜, 왜? 왜? 왜 이쁜 얼굴 나가야지 왜 가려. 어디서 왔어요? 대전이요. 대전, 마이크 대고. 대전이요. 대전에서 왔어요. 본인은, 이름이 뭐예요, 이름? 한지민이요. 지민이? 네. 한지민. 어? 배우 한지민 있죠? 아니, 그건. 왜, 왜. 지민이 뭘 좋아해요, 그러면? 책 보는 거. 책 보는 거.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, 뭐 그런 거 아니죠? 아니, 그건 아니에요. 요즘 책 많이 안 읽는데, 그래도 대단하네. 어? 어? 어, 그래요. 이게 외모에 뭔가 이렇게 저, 교양이 넘치고, 지혜가 막 이렇게 지식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. 좀 전에 엽서 어디 있어요? 뭐 썼어요? 음, 잠깐만. 대전에서 왔어요. 오늘 식당에 갔는데, 엄마가 모주를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잔 해 신청합니다. 아, 엄마가 그렇게 맛있게 드셨어요? 엄마가 너무 맛있다고, 수정과 같이. 수정과 같이? 엄마 술 잘 드시는 거 아니야? 엄마, 모르겠는데, 아빠보다는 잘 드셔요. 아니, 아빠가 정말 잘 드실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오, 야, 엄마가 잘 드시는구나.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. 한 잔 해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? 한 잔 해. 자, 오늘 반가워요. 아빠도 되나요? 네? 안 돼요. 올려도 되죠? 네. 오늘 여기 처리를 해주라고? 얼굴 처리를? 안 돼. 빨리 들어와라고 해요, 제. 알았어요. 책을 많이 읽는다니까 이쁘네, 정말. 자, 그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, 아빠, 동생한테 우리 지민이가 한마디 하고. 아빠랑 동생한테는 말할 게 없는데. 응. 엄마 지금 내가 저기 여기 나오고 있는데 좀 관심 좀 주시겠어요? 엄마 쳐다보질 않아? 엄마 저기서 지금 휴대폰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어, 딸한테 관심이 없어요? 지금 동생이 엄마한테 가고 있어요. 어, 아니래. 이쁘대. 꼭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? 엄마, 나 해리포터 전권 좀 사주세요. 아, 책 사주라는데. 어, 사준대요. 오케이, 오케이 됐어. 오, 야, 전권? 아니, 지민이가 책을 진짜 좋아하네요. 엄마, 플리즈. 어, 오케이. 여기 안 나왔으면 저거 못 살 것 같았어요. 그럼 아저씨가 고맙네? 네. 아저씨한테 그러면 뭐 해줄래요?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, 이거 하는 동안 노래 나가야겠다. 한 잔 해. 어머님, 한 잔 하세요. 이미 한 잔 하고 오신 거예요. 아, 그럼요. 갑니다. 오늘은 일찍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. 좀 전에 백예린의 야간 비행 남겨드리면서 물러가겠고요. 그리고 여러분, 어, 뭐, 그 고향에 가셔더라도 어, 유튜브 보시면 이 남부시장의 어떤 그, 어, 그 주의 일들을 다 항상 보실 수 있거든요. 어, 유튜브 굿머링, 준머링, 굿머링, 준머링 들어오셔서 어, 들어오신 김에 이제 뭐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. 자, 백예린의 야간 비행 나가면서 저는 물러갑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